충청남도 예산군의 산골짜기. 오늘의 자족식당이 있습니다. 숨은 맛집이라는 이곳. 어떻게들 알고 찾아왔는지. 방방마다 손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용인에서 왔어요. 저는 예산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번에 왔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국 손님들을 사로잡은 자족 메뉴. 과연 정체는? 매기매탕 나왔습니다. 매운다. 몸보신하고 싶은 자, 산으로 오라. 촬영산맥 숨은 고양시. 매기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 어떤 홍보도 없이 입소문만으로 대박을 쳤다는 자족식당. 얼큰한 국물 속 큼직한 매기쌀. 이 한입이면 식당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집에 가서도 생각난다는 쫀득한 속살. 매운탕의 얼큰칼칼한 국물이 바로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대단히 크다. 아주 매기가 아주 크게 통통하게 살쪘네. 매기가 어찌나 큰지 양껏 덜어먹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매기 매운탕. 수제비도 있다. 이마에 땀이 지금 성붙성붙났어요. 네, 땀 많이 나요. 왜요? 맛있고 근력 나나라고 땀이 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나서요? 힘 나라고, 힘. 어디 기운맛 날까요? 아, 여전히 좋아요. 맛있다. A급. A급. 네, 아주 좋아요. 매기가 크고 아주 그래서 맛이 매칸이 아주 이게 좋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네. 다른 데 살은 이렇게 탱탱하지 못이야. 이게 여기서 양식을 직접 하기 때문에 살이 탱탱이야. 보통 매기라 하면 금방 살이 풀어지기 마련. 하지만 자족 매기는 다릅니다. 손님들이 앞다투어 자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품질을 증명하듯 살이 탱탱한데요. 여러분, 저는 괜찮으셨습니다. 잡아서 잘라줄게요. 네. 주문과 동시에 매기를 잡는다는 주인장. 매기 양식으로 하는데요. 우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여기가 다? 네. 바로 이곳에서 매기를 보관한다는데요. 활동량 좋다는 자족 매기. 오죽했으면 수족관까지 넓게 맞춤 제작할 정도였다는데요. 크기면 크기, 힘이면 힘. 시험 들자. 맨손로 매기와 씨름한 지 30분.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방에 낚아채야 겨우 잡는다고 합니다. 오, 막 움직여요. 네, 막 움직여요. 오, 진짜. 매기를 잡아다가 저기 오시는 대로 잘라드려요. 네.